한동훈 비대위 체제의 출범, 정치팀 윤소한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윤 기자, 가장 큰 관심이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하는 거였는데 오늘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역시 오늘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왔던 거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전에 국회에서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했던 말을 보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회견을 보면 특검법이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말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들이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취지의 질문도 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수평, 수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게 아니라 동반자 관계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 위원장의 오늘 취임 일성이 기대에 못 미친 것 아니냐 하는 평가도있습니다. 당장 특검 문제 그리고 당정관계, 그리고 내일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내에 얘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협의해서 책임 있게 답변하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는 사실 여권에서 어제 벌써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걸로 입장이 정리된 것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결정에 부담을 덜었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어제 당정대 협의에서는요, 총선이 다 끝난 뒤에 특검을 추진하는 그런 조건부 수용안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좀 의견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원내 사안이다, 자신이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한동훈 위원장의 첫 시험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것 아니냐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이 김 여사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위원장의 입지를 좀 사전에 제안한 것 아니냐는 그런 반대적인 해석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당장 김 여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회견만 보면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다, 이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할 수 있을지 이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 강선호 대변인 브리핑 중에서 핵심 부분 보시죠. 한 위원장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지령을 전달할 대리인이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아바타라는 말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그리고 요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법뿐 아니라 내일 당장 예고돼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도 한 위원장의 과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겠다, 이 정도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또 한 위원장이 보면 오늘 회견에서 내년 총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 대통령실뿐 아니라 여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신을 보여준 것 아니냐, 좀 높이 산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반면에 유승민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험지에 출마했어야 하는데 실망스럽고 생뚱났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